도망 안 가고 오셨네요.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이 선수에게 일단 안부를 먼저 보고 싶은데 저 방송을 모니터 하시다가 아리분께서 리모컨을 많이 떨어뜨렸다고 얘기했어요. 조 선수, 집안에 불이기는 두루 편하십니까? 아니 그냥 집에 가니까 네 뭐 종합 행사하고 되겠나 이러더라고요. 조 선수와의 합이 어땠냐라는 우리 본부의 질문에 아미 선수가 이제 막 알아가는 사이... 아니 왜 우냐고요. 왜 울어요. 이 앞서는 눈물이 나는 거야. 오늘 저의 팀은 나와줘요 뽀빠이! 나와줘요 뽀빠이? 뽀빠이? 뽀빠이 뭐야? 다 뽀빠이 뭐야? 다 뽀빠이! 눈물데? 으왈아, 우왈아, 우왈아. 마, 마, 자고! 너 어. 오왈아. 네. 왜 달리나? 오왈아. være. 매달리지 마! 터치하지 마! 너무 전량이 잘못됐네! 칼로리를 생각해야지! 칼로리를 생각하니, 그럼 하나밖에 안 먹는다고? 자, 저희 짠할게요! 짠! 짠! 아, 저기요! 아이랑 맞는데? 아이랑 맞는데? 아, 이리 와! 안 돼! 안 돼! 안 되잖아! 안 돼! 이거 그런 거 아니야! 안 되잖아요! 잠깐만요! 기볼룸 샷이! 이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! 이거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! 한 10년만 해봤습니다! 자, 짠! 잘하겠습니다! 이은혜 선수! 사실 튀김은 막 튀기는 튀김이 제일 맛있잖아요! 그럼요! 근데 고추 튀김은 좀 식었을 때 먹는 큰 맛도 일품입니다! 어떻습니까? 고추가 가지고 있는 육즙이 싹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에 있는 고기의 고추맛이 싹 배어 들어가거든요! 식으면서! 그럼 그 때 딱 먹었을 때 육즙이 쫙 터지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! 고기 육즙이 고추를 베기는 거예요? 그리고 입안에서 쫙 터지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! 지금 준비해 보면서 살짝 쉬었거든요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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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시작하면서 이 안에 있는 오버요! 안에 있는 오버요! 저는 오늘 타잔팀 좀 기대가 됩니다! 왜냐하면 짝꿍이 말이 많으니까 아미 선수가 계속 먹고 있어요! 나도 먹어야지! 어! 우리 김선수! 또 장비! 야! 뭐야 뭐야 뭐야! 아! 찍게! 실리콘 찍게! 오늘 장비 파우치가 항상 열리네요! 제 거는 안 생각한 거예요? 왜왜? 본인 것만 준비해서 이제 짝꿍한테 타박을 받고 있어요! 지금! 지금 김태균 선수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! 저기 색이 안 들어갑니다! 안 들어갑니다! 됐다고요! 구멍 나요! 자 실패! 아니 왜 최대한 기구로서 손으로 무면 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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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봤어! 아니야! 아 든든하다! 세 가지 맛이 다! 아니 이거 집어넣으세요! 쥐소 쥐소! 도전! 도전! 오بحقي! 멋져! 오우! 거지è!